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9약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랫의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멀렉 사람을 침로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로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겹과 열아무엘 사람의 내겹과 갠 사람의 내겹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음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일곱시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나무에 꽃망울이 맺힌 걸 보니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각자에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므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여러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도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27장과 이제 다음 말씀인 28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둘 다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이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이미 지친 상태였습니다 자기에는 처자식이 있었고 부하도 600명으로 불어났기에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 가기에는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기에 바로 죽을 터이고 블레셋으로 가기에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기에 다윗에게는 진태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는 것보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가는 것을 택합니다 이미 아기스는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등장했는데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 수치를 겪은 다윗이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 선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했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위험에 지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곤경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이스라엘에서 온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미치광이의 모습을 봤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의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최고 장군이었던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에 더욱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기 가족들과 병사들이 살 것을 요청하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게 됩니다 시글락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사오랑 시대 때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아기스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이제 남방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방 주민인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물리칩니다 이전에 사올은 이들을 살려줌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지만 다윗은 사올을 계승하기 전에 사올의 순종에 부족한 면을 보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친 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아기스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에 아기스는 오늘은 어떤 민족을 물리쳤는지 물어볼 때 다윗은 다른 민족을 물리쳤다고 속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잔한 일은 아니지만 유다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간 것은 사실이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들은 아기스는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영원한 부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감히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쁜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의 원수 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신임을 얻는 것 또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를 통해 보여주실 주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고 그 결과를 기대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잠원 1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우와 신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다윗의 모습과 잠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3회상 2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다윗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마 자기를 택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제 자기 앞으로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나타난 건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순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왕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교의 성근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비스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그의 앞에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 보여주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먼저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을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나 아픈 환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옘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담임자인 김진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선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